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에서 죽었어야지 나 이거 완벽해 여기에서 죽었어야지 나 안 봤어 머리랑 다리가 겹치는데 칼 얹었어 왜 안 죽었지 어떡하지 넘어가야 돼? 나 펀치는데 나 버튼 뭐 눌러야 돼? 나닥을 쳐야 된대 나닥을 쳐야 된대 나닥을 쳐야 된대 나닥을 쳐야 된대 아이씨 빠졌다고요 형 나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나닥을 쳐야 된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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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아아 너무 빡세 게임이 타이밍 진짜 정확해 아이씨 나이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지같이 게임이 다있어 왜 여기 뭐있어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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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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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핀 에베 아 아 geo 먼저 가면 돼 Daаль 왜이렇게 함께 해 아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돼 근로조절 실패했다 아 이건 또 뭐야 폭력성 시험이에요? 나타 조심하래요 아니 왜 이렇게 찌냐고 키보드 형이 진진하네 정신 차려 지금 가야 돼 여러 번 찌르니까 지금 가야 돼 찌르자마자 바로 가면 돼 가 참균엔 조그만 바타야 비벼질 텐 가 이거 니가 못한거야 오른쪽에 봤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기다려야 되는거지 나올 때까지 나 끝났어? 끝났어? 아 또 난리야 이거 아 우리 코인 200원으로 하는거야 이 게임 컨티뉴 또 안해 일부러 아 컨티뉴 안했다고요? 네 아 쌍용의 승리자죠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승리자는 김대혜경 바로 찬이다 아 이렇게 해서 또 먹고 들어가네요 또 이렇게? 아니 위를 치라고 요기를 위를 알겠습니다 위를 쳐 왜 자꾸 아래를 치러 그러니 지금 혹시 컨진을 못 하셔서 화나셨어요? 너 니가 가르쳤니? 사람 놀리는거야? 저 방송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치겠습니다 야 이 시X야 괜찮아? 야 꺼봐 야 꺼봐 가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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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잘한다 대균 대균 아 대균 뭐야 이거 아 나 버그 걸렸어 카메라 멈췄네 진짜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뭐야 왜 아삐주로 성견오빠 건배 따라와라 왜 왜 아 왜 맨날 성견이 형만 그래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깨는데 어 이게 좋은걸 수도 있어 성견오빠 피가 안달잖아 여기서 대균오빠가 죽는다면 아니요 그럼 나는 살고 얘는 죽은거지 그니까 아 나도 안 싸울래 그럼 안 싸울 수 없을걸? 쟤 너무 빨라 와 근데 화려하다 쟤 완전 화려하다 야 저런애라 어떻게 얘기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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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거로 하지 않을래? 근데 얘가 진짜 보스 느낌 되게 화려해 깼어 깼어? 나 근데 지금 피해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거든 아씨 아쉽다 뭐야 야 깜짝이야 제작진을 속였는데 제작진을 속였는데 와 소름 아 소름 아 소름 소름 끼쳐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고 저거 창 앞에서 빼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한번 앞에 가서 빼고 야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보라고 빨리 와봐 네가 해봐 빨리 제가 하면은 야 네가 해봐 아니 형 아니야 성견오빠가 하면은 아니야 아니야 빨리 네가 해봐 성견오빠가 해서 넘어가면 아니야 빨리 해봐 뭐 안해줄거야 이제 더이상 안해줄거야 너무 많이 해줬어 점프 어떻게 해? 점프 여기 X X? 안 되는데요? 해봐 해봐 되잖아 가봐요? 아 뭐야 해봐 가봐 못하기만 해라 못하기만 해 나 가지 아악 아악 오 뭐야 아이씨 이거 뭐야 아우 이거 뭐야 야 가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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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자 가봐 아니 가봐 빨리 지나가 빨리 아악 빨리빨리빨리 아 너 뭐하냐 여기서 퐁퐁 타냐 너 혼자? 야 너 퐁퐁 타 지금? 아니 이거 이거 일어날 때 때려 퐁퐁 타냐고 퐁퐁 타냐고 너 퐁퐁 타러 왔어 여기 지금 게임하러 왔어 퐁퐁 타? 뭐해? 어이 우세별씨 우세별양 너 여기 앉아서 너 지금 뭐 했냐 아니 기다려봐 봐요 봐봐요 계속 기다렸잖아 야 네가 할 차례야 어떻게 어디 어떻게 가요? 내려가야지 멍청아 야 아니 내려 내려 아래로 저기 계단이 있는데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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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이상stein row 종 내가 다 우리 머lement 왠지 너 ỏ shaped